대리석 세면대 파손된 현장 부분 교체 작업입니다. 대리석 부분 절단 후 다시 재시공하였습니다. 세상에 안되는 것 빼고는 다 해드립니다. 젠다이도 다시 설치했고 실리콘도 이쁘게 마감하였습니다. 쫘악 쫘악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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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객님이 대만족하시는 현장입니다. 입주 다시 이사들어가는 집 필름 작업 가능하고요 바닥 줄룩 작업 가능하고요 이렇게 필름 작업 가능하고 대리석 이 집은 연마를 안했는데 연마 광택 복원도 가능하고 서랍장 개저도 가능하고 냉장고장 리폼도 가능하고 여기 실리콘 작업 해드렸고요 가스렌지 교체도 가능하고 오븐도 교체 가능하고 철거하고 하부장도 가능하고 문 리폼도 가능하고 씻기 세척기 철거하고 하부장도 가능하고 싱크볼 교체도 가능하고 수도꼭지도 가능하고 부분 수리 대리석 교체도 가능합니다. millet 그리고 베리벨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이제 집같네 이런 맛이 구멍 복원을 해야되는데 이것도 잘하는데 어디 anal 방법이 없는가 고객님 이것도 잘 아는데 И 이렇게 작업이 끝나고 이제 저희는 복원 수리 마무리하고 철수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